나 벤 카드 있나? 벤 카드 있네 오케이 벤 한 다음에 마지막 픽이니까 물 좀 떠올게요 물 좀 마시면서 해야지 아 말자 안 할 건데? 야 누가 말자 안 해? 말자 안 해? X 없나? 어떻게 이거 취소해? 취소 없어? 말자 안 해 내가 벤 하면 되지 뭐 와 천사펜을 미안하게 만드네 사실 내가 하고 싶었어 음 내가 게임이 하고 싶어 나 게임 페인이야 나 이런 말 엄마한테 비밀이야? 나 엄마보다 게임이 더 좋아 아 비밀이야 나 그 정도야 내가 게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 나 그 정도야 나 게임 페인이라고 나 그 정도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알았죠?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말자 벤 하고 아 아 뭐야 말자 누가 벤 했냐 장난하냐? 예비 픽에 해놨는데 벤 하는게 말이 되냐? 이게 바로 쉐이드복싱입니다 잘 배우셨나요? 쉐이드복싱이요 돌았네요 진짜 관종이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BJ는 성공한 관종이다 제가 관종 출신입니다 관종을 거꾸로 해보세요 관종을 거꾸로 해보세요 관종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바로 종관 제 예전 별명입니다 종관나 새끼 제 예전의 별명이 종관나 새끼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보스턴 주민님 발풍선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그만하세요 아이 그만하세요 옛날 별명 듣는 기분 별로야 그만하세요 보스턴 주민님께서 또 발풍선 50개 선물 아 보스턴 주민님 감사합니다 아이 보스턴 주민님께서 또 50개를 또 주셨네 감사해요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야 제이스 나왔네 제이스를 뭐로 상대하냐 야 봐 나 뭐 하기로 하지 않았나 나 뭐 하기로 했는데 시청자라 뭐 약속했는데 뭐로 캐리해주기로 아 이거 보스턴 아 다이애나 맞아 다이애나 다이애나 가야지 야 근데 제이스 다이애나를 못 이기는데 꿈에서도 내가 제이스한테 적거든 다이애나로 니가 못 이겨 아 이거 안돼 미안해 아 이거 제이스 못 이겨 진짜 이거 이해해줘야돼 이거 못 이겨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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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폼으로 호되게 맞다가 게임 강제 종료해야돼 이거 못 이겨 못 이겨 뭐 가지 애니 신들아 자 쟤를 이기려면 야쓰오지 야쓰오지 야쓰오지게 가겠습니다 어 야쓰오지 야쓰오가자 아니 생각을 해봐 제이스의 보호폼을 W로 막아버리니까 이만큼 제이스를 상대하기에 적합한 캐릭이 어디있어 탈진 들어주면서 완벽히 화룡점정 용의 눈알 찍어버리는거지 좋았다 제이스 눈알 찍어가지고 내가 승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자 물좀 떠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딩창 보고계세요 로딩창 보고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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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폼 탈진 Scan I saw 미스트ayı 롹 승률 100% 야수, 실화냐? 오늘부터 승률 잰다 지금부터야, 첫판이다 지금부터 승률 잰다, 간다 가자 잘 봐, 100% 유지한다, 오늘부터 재는 겁니다 파저님, 도대체 직업이 뭐예요? 너무 신비주의 아닌가요? 아이디가 고추 삭사 너무 솔직하다, 저 친구는 아, 조금은 신비해야지 그렇게 다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게 밖의 세상에 고추 내밀고 다니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좋아 좋아 저 근데 무슨 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저 건축길이에요, 건축길 인테리얼 인테리얼 인테리얼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다바리와 그리고 견적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아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제 예술적 재능을 보여드리죠 이것이 바로 야스오와 야스오의 잎과 대나무가 만들어내는 환상의 음률 이 소리를 듣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피리소리 빠생 빠 빠생님 벌써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츄롤을 올려야겠는데 와 빡세다 야 역시 요즘에 최고의 미드라이너라는 제이스인가 와 빡세다 맞았다 야하 개굿 왔다 들어와 야 뭐야 그게 아니 세상에 역발상인데 아니 이런 세상에 아 또와 또와 잡았다 잡았다 와아 판테 지렸다 판테 지렸다 판테 지렸다 다 먹어 다 먹어 정글 다 먹어 어 다 먹어 어요 가 임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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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가자 아이고 참치님께서 참치님 참치님 참치님께서 별풍선 215개를 이런 세상에 해물이 퍼블 먹는거 보고 세상에 충동을 참치 못하시고 별풍선 215개를 감사합니다 이거 욕인데 나 진짜 칭찬하는 욕이다 215개 그거 아니야 2 이 새끼 15 15 지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한다면 별풍선 215개를 감사합니다 통큰팬클럽 가입 더불어서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생일풍이라고 빡대가리야 아하하하 압니다 재밌으다고 농담한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해물이는 다 알고 있습니다 6개 그렇지 잘해서 드릴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고요? 아이고 아이러 세상에 어? 뭐야 죽어라 인마 안죽어? 어? 개구 좋아좋아좋아 집에 또가자 어이 판트가 잘 봐주네 아이고 꼼님 별풍선 215개를 꼼님 이런 세상에 꼼님께서 벌풍선 215개를 야 진짜 아이디 빡대가리중에서는 꼼님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진짜 꼼님 고마워요 꼼님 근데 아이디좀 바꾸세요 꼼님이 이렇게 벌풍선 215개를 주시는데 제가 꼼님에게 뭐 어떤 얘기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디가 가로막는단 말입니다 네? 이즈가 이즈가 궁 쏘고 싶은데 적팀 브라움이 방태로 가로막아버리는거야 전 진짜 이즈 궁을 쏘듯이 꼼님께 축복을 막 빌어드리고 싶은데 뽁뽀서처럼 제발 아이디좀 바꾸세요 제발 아이디좀 바꾸세요 그거 진짜 나쁜말이에요 몰란한데 쳐내 어? 그정도는 아니고 아아 아아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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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님아 그렇게 헤모리한테 아 아 님아 아 님아 일단 부금은 트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님아 진짜 아이디좀 바꾸세요 제가 진짜만 리액션 개쩔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님아 네 님아 네 님아 님아 진짜 아이디만 바꾸면 정말 좋은 분이신데 왜 아이디를 그렇게 님아 감사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니까요 님아 감사해요 님아 그거 아이디 제가 살게요 바꾸세요 제가 아이디 살 테니까 바꾸세요 제가 살게요 아이디 바꾸세요 이름이 안 돼 신장에 있는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가 퀵뷰어로 살게요 바꾸세요 바꾸시면 먼저 입금해 드릴게요 바꾸세요 아 님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그냥 저 안 기뻐해요 주지 마세요 꽃 님아 꼼빵 님아 제가 그런다 꼼빵 넘어갈 줄 아세요 안 해요 주지 마세요 님아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좋아 그거 좋다고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 진짜 주지 마세요 그런 아이디로 드려주실 거면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건 감사해 받을게요 무슨 뜻이에요 60세 이용가야 60세 되면 알려줄게 그때 물어봐 오케이 양 유노빵 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와딩 하나 좋아 좋아 야 근데 제이스가 야스오 숙명도가 엄청난 야스오 해물이 야스오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 같지만 판테온이 다 만들어준 거죠 절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수만도 못한 놈이에요 이안 블리스 님에서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은 모탈마스오 뭐야!! 뭐야 애송이는 돌려봐 아! 아!! 뭐야!!! 아이옷 잘 못 나갔어 D가 아니고 F 눌러야 되는데 와....이거를 하브같은 엠을범 다 잡은건데 이거 이거 마스터에서 무리해가지고 내가 잡은건데 근데 마스터 머리 개좋다 아니 저기서 알파 안돌고 들어와서 그냥 딜러타가 알파 긁으려고 그랬는데 마무리로 야스 저 마스터이 많이 한 사람이네 마스터이 많이 한 사람이야 어 가자 귀엽네 놈님 감사 어서오세요 해물아 너 오늘 생일 맞냐고 저 오늘 생일 아니에요 15일날 생일인데 한별이형 생일 축하해 나가서 술이나 먹어 나 술 안먹어 그리고 안나가 저 원래 생일 안챙겨요 그리고 2월 15일날 2월달 생일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맨날 방학이라서 우리는 2월달 생일들은 거의 생일을 안챙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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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개를 암흑에 씨가 어 계정 아이디 J5R1014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계정 아이디 정말 멋지십니다 와 진짜 변태중에선 제일 좋으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꽃님 또 215개를 J5R1014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케이 와 나 근데 쉴드도 있는데 그걸 못 막은 거야? 와 진짜 한심하네 나 쉴드도 있는 게릭인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바보처럼 어떻게 그거를 못 막지? 리액션 창렬이네요 창렬이 뭡니까? 저는 그런 말 잘 모릅니다 여기서 한번 모으고 30원 먹고 그렇지 천천히 찾아와야 수색해 수색해 너는 거기 가 그렇지 여기 내가 뒤질게 그렇지 어디 갔지? 아 갔네 갔어 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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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따라갈 걸 그랬잖아 전멸 써서 그럼 잡은 건데 그치 천천히 잡으려고 그랬는데 까비까비 열혈 될 정도로 드려도 되냐고요? 아 싫어요 주지 마세요 저는 저는 꼼님이 그렇게 그런 아이디 쓰는 분 아닌 거 아는데 그런 아이디를 하실 거면 주지 마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 오! 오케이 애니비아님 팬클럽까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거 진짜 나쁜 말이에요 저거 쓰시면 안돼요 좋아 그정도로 막을 수 없지 좋아 오케이 가자 야 이거 레이드 나왔다 야 이거 먹어라 야 이거 먹어 야 야 강철투구야 이거 먹어라 잡았다 일로와 임마 좋아 야 이거 선엠을 베프니까 이렇게 마스터이가 어 레프만으로 들어오네 좋아 좋아 빡구님 생클럽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왜 이렇게 잘 안먹어지냐 CS가 헤브리가 쓰는 키보드 마우스 세트 알려줘라 하하 쓰게 쓰이는 앞에 안 빠졌네 어 피해서 쓰려고 하냐 안돼 내가 키보드랑 마우스 못쓰는지 말했다가 매출이 급감해서 절대 그 다음서 안 말해준다 오케이 아 자이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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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판테님 진짜 잘하시네 판테님 고마워요 판테님 감사감사 아이고 아이고 제이호 R10 14님께서 또 에로에게 감사합니다 제이호 알림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좋았어 PF 세검 이걸 더 사야돼 그래야 100%가 되거든 아 근데 아깝다 이거 살 수 있었는데 돈이 없네 돈이 아가 모자라네 돈이 아가 아 이런 세상에 가자 헬멜 파전 유튜브 개 재밌어서 찾아옴 그래 잘 왔어 쿠키런 반갑다 살 수 있어 이거 사서 갈게 좋았다 좋았다 한시도 몸을 쉬지않고 움직이는거지 이런게 이런게 노력형 미드 야스오지 근대님 또 별빛 팬클럭가이 14개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갱장합리단님 또 별표석 10개로 팬클럭가이 감사합니다 헬멜 파전 노래 부르는거 핵감동이 뭐여 아 그거 어디에도 어디에도 고운 부분 뭐였지 기억날거 같은데 나도 봐가지고 재미있게 봤거든 아 맞어 사랑하지 마요네즈 생선같이 참 오래 먹으면 밥 한거기 뚝딱이죠 그거에요 그거 재미있게 보셨구나 형님님 또 오개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서 감동을 느끼셨구나 조심 와디가 나고 어 황금투부가 황금투부가 위기에 빠졌다 야 저 슈퍼개피인데 아 죽었구나 좋아 좋아 야 이거 다 죽여버려 가가가 넌 다 죽었다 너네들은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죽는 날은 하나로 만들어준다 바로 더블킬 더블킬 가겠습니다 어 결비샤아아아아아 야..이거지 바로 야쏘디 이것이 바로 야쏘디 이것이 바로 야쏘디 이것이 바로 야쏘디 말파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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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빠지면 들어간다 말파온다 날 찼나 본데 난 이미 집에 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친구 말파이트 넌 늦었어 아이 감사합니다 좋아 아 잘했다 다행이다 다 잡아가지고 행운이형 솔직히 5천원이 아니라 5천5백원 질러야 50개 쏠 수 있는건데 만원 만원 치른다는 아프리카TV의 계략이 아닌가요? 전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팬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와아아아 너 이 녀석 반 꼴찌지 아하 이런 세상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어허 괴고 마무리지어 마무리지어 좋아 와아 아 뭐야 왜이래 우리 야쏘가 왜이러는거야 아이고 홍간 조문단님 팬클럽 가이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핑크하드가 곳곳에 자 블루 먹읍시다 형 피바라기 바로 가도 되겠다 잘 커가지고 앗 올해에 시간 그룹 누가 오는 거 같은데 느낌이 느낌이 세한게 누군가 이곳으로 오고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기기때문 전 빠지겠습니다 집으로 가죠 모란검이 낫지 않나요? 모란검도 좋은데 피바라기랑 확실히 흡혈류로는 차이가 있죠 음 모란검도 좋긴 해요 근데 피바라기랑 비교하면 모란검은 좀 손색이 있기 때문에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돈이 된다면 잘 큰다면 피바라기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적당히 컸다면 모란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해물렬 채팅 좀 읽어줘요 열한 번째 씹혔어요 어! DKSMA 반갑다 아이고 참치님께서 또 스티커 50개로 서포터 가입을 야! 오메가가 가득한 참치! 이런 세상에 우메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죽음에 묻어가면 신세계라고? 그래? 그것 떠나갈까 그러면? 지금부터 소소한 미션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최고 킬수 곱하기 100개 가볼게요 펜타킬 내시고 내시면 끝나고 500개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헐 대박 야 이거 되게 와! 이렇게 개 잘 했는데 이게 틸이야?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야 우우! 아아! 이 저놈 왜 나만 피해가? 야 이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왜 나만 피해가는 거야?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아하하하 이게 뭐야 아하하하 아 이거 뭐야 왜 서렌이야 이봐 아하하하 아 이거 세상에 서렌을 당해버렸습니다 아 서렌을 시킨게 아니고 당해버린 느낌이에요 서렌 당해버렸습니다 와우 이제도 팀 많이 넣었네 잘했다 다들 우리팀 다 드림팀이구나 드림팀 다 팀워크 하나씩 줘야지 매너도 좋고 다들 팀워크 하나씩 주고 좋았어 잘했네 이번판 아주 신명 넘치게 했다 재밌게 했네 좋았어 수고하셨습니다 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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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은 과연 개이득 빠생 이즈리얼은 과연 이즈리얼 썰앤 받아낸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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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